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입니다 장세기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장세기 1장 1절 아멘 우리 앞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요즘에 황사가 심하고 감기가 심해갖고요 감기가 빨리빨리 안 떨어지네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장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알자 아멘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복음 복음을 알자 복음을 알자 아멘 창조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시지 않고 거룩한 습관과 계획과 질서와 교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오늘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첫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뭘 만드셨다고요? 빛입니다 빛 그러면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둘째 날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아멘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셋째 날 자 성경을 보면 셋째 날은 뭘 만드느냐 바로 땅을 만드셨죠 땅 땅을 만드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러면 넷째 날은 또 뭘 만들었느냐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1월 성신입니다 1월 성신 1월 성신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월 성신 아멘 할렐루야요 다섯째 날은 그럼 뭘 만들었느냐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드셨어요 생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여섯째 날은 바로 창조의 중심이고 창조의 핵심인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일곱째 날은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을 만드시고 예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누가 창조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창세기 1장을 읽었더니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만드셨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사실만 아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구단간 이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왜요? 왜 방황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세요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한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데 이야 여러분 저 또 한 번 놀라야 돼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바울 사도바울 알아요 사도바울 참 사도바울입니다 이 사도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도바울은요 하여튼 하나님이요 특별히 쓰시는 분이요 사도바울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야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을까 사도바울은 대단한 거예요 사도바울은요 장세기를 읽다가 장세기 1장이 무슨 말씀인지를요 한 키 알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장세기 1장 천지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또 하려고 여기다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4장 6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들어봐요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이 6절에서 슥 스치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때가 언제예요? 장세기 1장이요 장세기 1장에서 장세기 1장에서요 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흑암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흑암이 어둠이란 흑암이 깊은데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날이 깜깜해졌는데 먼 데는 안 보여도 가까운 데는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어둠이 아니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앞에 콧구멍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런 깜깜해 있는데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메 빛이 있었고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야 이 말씀이 뭔가를 한 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야 그러니까요 이 사도바울은 장세기 1장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사건이 무슨 말씀인가를 한 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사도바울은 이 장세기 1장을 읽다가 뭘 알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 이 성경 이 말씀 그 원리대로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도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쳤다? 우리 심령에다 비쳤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는 뭐 하려고 나타나느냐? 바로 뭐예요? 보금 말하려고 보금 예수 말하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 잘 들어봐요 요한보금 5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사보금서를 보면 마테, 마간, 누가 보금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는 누구 누구다 이렇게 그런데 요한보금은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가 주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보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나는, 나는, 나는 그래서 출입국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물었을 때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텐데 바루한테 갈 텐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와 이 땅에 인간으로 왔어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창세기 1장에서 여섯 번 있으라 있으라 말씀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인간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는 전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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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국께서 I am that I am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가 요한복음 5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모세가 증거한 말씀이 뭐예요? 모세의 오경이에요 장세기, 취레우키, 레이기, 민숙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모세의 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잘 들어봐요 자, 모세의 오경에 예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개뻥이네 예수가 거짓말했네 잘 들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분명히 요한복음 5상에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거든 그러면 구약 시대는요 예수에 대해서 뭘로 기록했느냐 히브리소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의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는 거야 아멘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를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뭐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히브리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옛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니까 아유 그러면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앞으로 예수가 올 때가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마지막은요 예수가 초림할 때 이미 종말의 시간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요 다만 실제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자의 우선으로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사실은 아담은요 아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마지막 예수가 오실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요 둘째 아담이 아니고 둘째라 그러면 뭐예요? 셋째도 오고 넷째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알고 이미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사고치고 마지막 아담이 와서 뭐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어쨌든 간에 아담은요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거 다음에 우리가 예수와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도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아담이 독처하는 걸 싫어해서 뭐예요? 하와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또가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피의 값으로 뭐가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지고 샀다 그러는 거예요 개다르십미나 하면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다르십미나 하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말할 것도 없이 다 이건 예수예요 예수 성망 예수 다 예수예요 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미나 하면 바로 이 창세기 일장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 속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뭔 일을 한다? 이 일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미나 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일장은요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미나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신약시대 예수가 오시면 이 일곱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미나 하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또의 탄생이에요 탄생 탄생이란 말이에요 탄생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또가 뭐예요? 예수 그리또가 뭐예요? 예수 그리또가 뭐예요? 예수 그리또의 죽음이잖아요 죽음 탄생과 죽음 그러면 뭐예요? 죽었으니까 뭐해야 돼요? 부활이요 부활 이야 부활입니다 부활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예요? 넷째 날은 뭐예요? 승천이요 승천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수가 제림하는 거예요 제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영원무궁이에요 영원무궁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의 과정은 왜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의 과정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느냐 사도바오는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단순히 이거 하나만 말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느냐 예수 말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일월성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만드시고 아멘 그러면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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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토가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복음사익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믄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믄 아멘 뿐만 아니라 장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사건은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셔서 일곱 가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일어나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오면 뭐 한다고? 바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은 뭐냐?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토에게는 이 땅의 오심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심령 속에 일어날 그리토의 탄생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접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접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사건 깨달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구원의 역사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고린도 우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7절 자 고린도 우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찬빛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토에게는 여기에 베들렘의 탄생이에요 베들렘의 탄생 베들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베들렘 그러니까 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의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토에게는 베들렘의 탄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이 한 첫째 날 우리는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버려요 아멘이요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 첫째 날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 구원의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첫째 날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면 세 가지 걸 이기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어요 뭐를 했냐?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혼돈 공호 흑암 아멘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예수가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시면 그 참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 버리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이 일어나버려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과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 세 가지가 물러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깔을 막 뒤집어 파고 막 그냥 막 두들겨 펴서 안차를 하고 멍들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모든 원리가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뭐예요? 그냥 물러가 버리잖아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막 어둠을 파내려고 그냥 막 그걸 어떻게 무슨 안개도 아니고 막 이걸 막 밖에서 퍼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기 들어왔는데요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면 이 세 가지는 자동으로 물러가 버려요 아멘 이건 내 힘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물러가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야 예수가 와야 돼 예수 할렐루야요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물러가 버려요 누가요? 바로 혼돈 공허 허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돈 공허 허감이 뭐냐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 혼돈 공허 허감은 뭐냐? 타락한 인성이에요 타락한 인성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이 세 가지가 붙들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묶고 있단 말이에요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꽁꽁 묶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 공허 허감은 뭐냐? 예수가 없는 타락한 심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허감 아멘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찬빛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칸칼에 날라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없는 심령은 이 세 가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어저께 PD수처 봤어요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JMS 나온 거 아이고 별 발광을 다 들고 댕겼더만 그 자식이 그거 미친놈이고 영감댕이가 참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요 이대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요 이런 젊은 아가씨들이 다 붙어있어요 미쳤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러면 걔들이요 이성적으로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런 데 붙을까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나요 금요일 날 지금 그 청년 사업단들 교육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가서 하고 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요 지금 청년 사업단들이 우리 성재도 거기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와 걔들 스펙 대단하대 박사 바가지를 뒤집어 쓴 놈들도 있어요 거기요 스펙들 대단합니다 걔들요 그런데 걔들 보세요 걔들한테 가서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는 건 우리보다 더 알아요 이 학문적 지식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보통 뛰어난 놈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내가 했더니 어떤 놈도 잘 주는 놈도 있더라고 아이고 수준도장 저런 강의를 하는가 하고 한 서너 마리는 자더라고 왜 서너 마리 자냐면 지방에서 다 불러 올라와가지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교육을 시키니까 제가 끝나고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목사님이 또 하시더라고 하루 종일 하니까 애들이 지쳐가지고 죽는 거지 죽어 그러니까요 보통 똑똑한 애들이 아니거든 와 서울대를 어떻게 가지 그거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를 가냐는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지적 수준이 낮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계산을 못해서 이단한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건 미혹의 영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혼미한 영이 덮여 있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 뭐냐 혼돈 공허감이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영 영이란 말이에요 영 혼미한 영이 덮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져버려 몸도 다 바쳐버리고 말이에요 돈도 다 바쳐버리고 이단들한테 그런데 이런 데는 안 와요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거는 혼미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냐 예수를 못 믿냐 그들 속에 이 세 가지 혼미한 영이 딱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기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빛이란 말이에요 찬빛이란 말이에요 찬빛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여 예수 예수 영접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면 이 세 가지는 그냥 물러가 버려요 전기뿌리 탁 들어와 버리면 어둠이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예수 찬빛이 우리 속에 오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세 가지를 이기게 하는데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막 뒤집어져 버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려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들 속에는요 이 세 가지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 딱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요 그들이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마약 청정국에서요 이제는요 마약이 보편화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어떤 나라 어떤 데입니까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필라델피아가요 그렇게 거룩한 도시 그렇게 깨끗한 도시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도시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지금요 마약의 천국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막 애들이 마약 먹고 좀비가 돼가지고 이야 왜 그러냐 보금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금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그 어떤 그 어떤 것도요 보금 외에는 이길 힘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요 이 지탱하고 사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보금 때문에 사는 거야 아멘이요 우리는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보금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보금 대신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아멘 하여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딱 틀어지고 있는 거야 딱 틀어지고 가지고요 엄짝달싹도 못하게 딱 이 세 가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게 혼돈 공허감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하면 이 세 가지를 싹 물리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리치느냐 첫 번째로 이 혼돈은 뭐냐 혼돈이라는 이 말 같이가요 뭐예요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무질서한 걸 혼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단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막 혼돈하다 그러잖아요 혼돈 무질서야 무질서 그러니까 그냥 이 전쟁이 나버리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팽팽했던 질서가 아 이거 질서가요 다 그래서 교통벽도 필요가 없고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총만 들이대면 다 되고요 힘만 센 놈이 다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 나버리면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돈 이게 혼돈이 뭐냐 무질서야 무질서 무질서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무질서예요 우리가 질서를 안 지킨다고 해서 그 무질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무질서라는 거야 아멘 자 일단 예수가 딱 나한테 들어오면요 우리는 질서에 딱 서버리잖아요 질서에 딱 서버려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딱 알아요 이 질서 아래 우리가 딱 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혼돈이에요 혼돈 이게 무질서란 말이에요 무질서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혼돈을 이기게 할 때 뭘 하느냐 바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 질서를 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는 3대 질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의 질서 그 다음에 또 뭔 질서가 있느냐 영의 질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국가의 질서 국가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 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혼돈을 이기게 할 때 무질서를 이기게 할 때 뭐 하느냐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질서 딱 질서를 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적인 질서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첫째 영의 질서는 뭐냐 교회에 오면요 우리는 이 교회는 무슨 법이 작용을 하느냐 하면 영적인 법이 작용을 하는 데가 교회에요 교회 교회는 무슨 법이라고요 영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주의여 신정주의 신정통치라 그래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물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근데 죄악으로 말미야마 타락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딱 오면 영적인 질서를 딱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신정통치는요 일단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교회라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하는 법이고 교회는요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법 이거는 신정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것을 일단은 믿고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영의 질서란 말이에요 영의 질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영의 질서 위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는 당연히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 머리 대신 예수가 대타로 세운 사람이 누구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알고 영의 질서를 알고 우리는 그 앞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에요 몸 그래서 사람마다 이 몸을 세울 때 다 지체가 있어 지체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로 쏙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을 이기려면 영의 질서 위에 서야 돼요 영의 질서 영의 질서 위에 서지 않으면요 혼돈이 그 사람을요 그냥 갖고 놀아버려요 갖고 놀아버려요 아이고 요즘에요 전국에 3,506군데 마을 이 조직을 해놨는데 이게요 평신도들이 막 들어와 놓으니까 지금요 난리 버거지요 난리 버거지요 평신도들이 그냥 그 2호 3 실행위원장들 목회자들을 잘라버리라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실행위원장들은 또요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리고 막 난리 버거지요 난리 버거지요 월요일날요 자유마을 교육 가면 나는 하늘을 시달리다가 와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질서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세운 종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둘째는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아버지 성 엄마 성 다 딴다고 해서 이름이 네자 대사자가 되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게 뭐 창피한 일인가 그건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주 제도가 있어가지고 가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적인 거고 사회 통례적인 질서지만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것도 가정도 그래서 이 가정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세워 가실 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어요 아멘이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꼭 아버지가 호주가 되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원리고 영적으로 보면 가정에도요 바로 기도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분 때문에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분들이 그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 나타나는 거야 이 질서에 있어야 되는 게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국가도 질서가 있어요 국가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우리 속에 하나님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물리실 때 첫 번째가 혼돈인데 이 혼돈 무질서를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혼돈을 딱 물리치려고 할 때 우리는 질서 위에 서야 되는 거야 질서 위에 딱 서면 혼돈은 물러가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요 그 빛으로 혼돈을 물리치려고 하는데도 계속 우리가 무질서 가운데 서하면 혼돈이 안 떠나가요 아멘이요 우리는 그래서 질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공호예요 공호 공호라고 하는 건 뭐냐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공호하다 그러잖아요 공호하다 공호하다 그러잖아요 공황장애 요즘에 있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빈둥지 중후군 뭐 이런 등등의 심리학 또 의학적 용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공호는 뭐냐 공호는 탕 빈 상태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나는 공황장애에 오냐 이거야 공황장애란 말이야 텅 빈 거야 텅 빈 거야 너무 허무한 거야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빈둥지 중후군이요 빈둥지 중후군 결국은 뭐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것을 뭐 하느냐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공호를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채움인데 바로 뭐냐 예수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아멘이요 다스림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호를 이기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예수를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왕 예수를 왕되게 하라 아도나이 되게 하라 이거야 아도나이 주인 삶을 하는 거예요 주인 왜 우리가 텅 비어 있느냐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땅도 집도요 주인이 안 살면요 집구석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니 집이 100년 150년 된 시골 집들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 집도요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기와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 무너져 버려요 참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원리에서도 다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 밭을 논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요 시골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는 노인들이 다 늙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힘없는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나마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노는 그나마도 영농회사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줘요 그래서 딴 한마지기당 얼마씩의 쌀을 주고 지금은 영농회사에서 젊은 애들이 와서 다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천수답들 있잖아요 천수답 알아요 천수답 저 산골에 넓은 틀에 있는 저수지 논 말고 수리조합 저수지가 있는 논 말고 그야말로요 천수답이 있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그래가지고 기계도 못 들어간 산골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요 농사를 지금 못 지요 지금 가보니까요 지금 제가 시골도 이제 안 가봤어요 10년 넘게 안 됐습니다 못 가봤습니다만 가끔 이런 데도요 도시 오산도 바로 그쪽 뒤쪽으로 가면 농사 짓는 데가 있거든 1년만 농사 안 지어버리면 그냥 묵어버려요 황폐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황폐해져 버려 똑같아 똑같아 이 공호라고 하는 게 뭐냐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관리를 안 하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려 그래서 이 공호 가득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내가요 충만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토를 나의 왕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아멘 예수를 나의 주인삼을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삼을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요 엘로임 또 뭐예요 야회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엘로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야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를 야회라 그래요 야회 이 여호와는 뭐냐 은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아도나이는 뭐냐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호함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면 돼 예수가 나의 내 속에 들어와서 왕 되면 돼 왕으로 모시면 뭐요 이 공호는 한 키에 물러가 버려 할렐루야 깨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물리치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물리친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사는데도 뭔가 공호해요 다 공호한 거야 늘 공호해요 이런 사람은 뭐냐 이 부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성지하고 스피커가 안 나와서 둘이 낑낑대다가 에이 그냥 놔둬버리자 한쪽만 듣자 그랬는데 어떻게 또 끼어서 이게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 선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고개 하나 끊어지니까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이렇게 공호하다 뭔가 이게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속에 뭔가 예수 그리토의 관계 속에 고장이 하나 난 거예요 선이 하나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끊어져 그러니까 이게 공호한 게 공호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공환장애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 이거는요 분명 여기에 문제가 있어 여기에 예수가 왕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공호는요 한 끼에 물러가 버려 한 끼에 그러나 예수가 내 속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내 속에 왕으로 모셔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공호가 그 사람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딱 붙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고 그리고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다스림인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면 이것은 공호는 물러가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 돼서 왕이 돼서 내 속에 와서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또가 왕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또의 다스림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가 뭐냐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썬데이라 그래요 썬데이 이건 마이데이요 마이데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이데이 나의 날이라 그래요 나의 쉬는 날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로스데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주의 날이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건 뭐냐 시간의 주인 날의 주인 날의 주인이 누구냐 날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주일성수예요 그냥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죽방 맞을 것 같고 나가면 나오면 목사 새끼가 설교라도 길게 해가지고 힘들고 아씨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잔 말이야 이거 그러는데 그럼 주일성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주일성수는 뭐냐 모든 시간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 뭐냐 시간의 주인 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면서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11조예요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로또 복근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11조에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걸로 우리가 11조를 착각하는데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나오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 내 창고에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라 이 복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갖다 붙인 것은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11조를 떼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원래 11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살았더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한테 복을 준 거예요 아멘이요 원래의 11조의 정신은 뭐냐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 나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 드려야 돼요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부응이 안 된대요 그런데 옛날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11조를 강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야 11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왜 11조를 못 해봤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11조를 안 가리키면 첫째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두 번째 목사도 망한다고 했어요 왜 11조를 해야 목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11조를 강조를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헌금을 더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듣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복 못 받으면 이래저래 손하잖아요 차라리 11조고 복을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나는 맨날 강조해 조금 듣기 싫어도 조금 듣기가 거부해도 세상에도 세금 많이 내라 그러는데 교회까지 오니까 또 세금 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거부 캐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11조를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아니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11조 했어 그런데요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에이씨 나 11조 강조 안 하는 교회로 갈래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했어 그랬더니요 100만 원도 못 벌면요 여러분 손해잖아 근데 11조를 아 11조가 그렇구나 이 11조는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11조를 했는데 천만 원은 수익을 오면 여러분은요 이야 수지마진장 사는 거잖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00만 원 벌어 100만 원 부담 간다고 11조 안 해버리면 여러분은 손해요 그런데 했더니 여러분의 수익이 천만 원 올라가면 여러분의 이익이잖아요 축복의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도 그러나 우리는 11조를 축복의 원리로만 깨닫지 말고 이것은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11조 생활이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권위 영적 권위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목사 안 하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목사님을 20몇 년 따라다녀요 한 번도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보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알뜰폰 통신을 목사님이 시작해서 지금 청년들을 75명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사업을 먼저 오래전에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이면 다 알지만요 그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사업자가 200곳도 넘는다 그래 200곳도 그런데 지금 겨우 한 70만 60만 회원을 확보한 회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요 이제 지금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시작 단계인데 지금 알뜰폰 시장이 막 이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끄는데 우리가 지금요 정확한 시기 한 거야 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거 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나라 살리는 운동만 하지 또 왜 알뜰폰을 해가지고 또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셌는데 목사님이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니까 이야 참 시안해 그래서요 주의 종의 영적 권위에 우리는요 인정을 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일이요 이제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다리시면 아멘 그 다음에 흑암이에요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흑암은 어둠이잖아 어둠 이거는 뭐예요 꽉 막힘이에요 막힘 흑암이 뭐라고 꽉 막혀있는 거야 꽉 막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딱 취하면 옛날 어른들은요 바늘을 불에다 이렇게 좀 지져가지고 좀 그 저기 저 뭐예요 소독을 한 다음에 이 저 손 손 열 손가락을 다 따잖아요 왜 따요 막힌 거 순환하라고 막힌 거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토가 내 안에 오셔서 이 흑암을 이길 때 이 꽉 막혀있는 것을 뚫어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 인간에게 흑암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자 시편 107편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편 107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7편이에요 107편 시편 107편 107편 10절 10절 11절 자 시작 아멘 왜 사람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왜 막혀있냐 이 말이야 왜 왜 꽉 막혀있냐 바로 바로 이 흑암이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우리에게 저주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 했어요 복을 주었잖아요 생육하고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게 왔느냐 왜 왜 이게 단절이 오고 왜 이게 막혔느냐 이거예요 왜 왜 형통함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 흑암을 이기는 것은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뭐예요? 뜻의 순정이에요 뜻의 순정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자기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 꽉 막혀있는 이 흑암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때 뭐 하느냐 바로 뜻의 순정이에요 말씀을 거역하고 뜻의 불순정하여 흑암이 왔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참빛되신 예수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을 이기게 하는 원리는 뭐냐 바로 이 원리란 말이에요 뜻의 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줘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꽉 막아놨어 딱 막아놨어 순정하면 역사에 일어나버려 순정하면 다 열려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첫째 날 우리 속에 와서 뭐 하는다? 빛이 우리 속에 와서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 키에 물러가게 하는데 바로 이 원리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싹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